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세페이지 gtq 포토샵 옥션 창업 강의란에 저희 비비안 포토샵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가지구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오늘따라 조금 느리네요 이상하게 네 비비안 포토샵 사이트에 접속을 했구요. 네 여기에서 왼쪽 카테고리 보시게 되면은 네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는데요. 질문 많이 해주시구요. 그리고 포토샵 수업자료 한번 가볼게요. 제가 포토샵 수업시간에 작업할 내용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 중에서 네 하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쿠폰 받기 쿠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하고 제가 포토샵으로 왔어요.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에서 new 새로 만들기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 만들기에서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쿠폰 만들기 라고 이름을 적어 놨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폭이 788 높이가 14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설정한게 아니라 아까 인터넷에서 제 카페에서 복사를 했죠. 그 복사한 사이즈가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캠퍼스가 나오게 될 거에요. 여기다가 편집해서 아까 우리가 복사했으니까 붙이기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에요. 제가 예를 옆에 부분은 선택둘로 선택해서 잘라 버릴게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독보기를요. 더블클릭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로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꽉 찬 것 같아요. 그쵸? 조금 캠퍼스를 여유있게 크게 해볼게요. 캠퍼스를 크게 할 때는요. 이미지에서 캠퍼스 크기라고 있어요. 이미지에서 캠퍼스 사이즈를 선택하고 폭이 20인데 한 20... 폭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높이를 제가 5cm로 조금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요.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레이어 나와있나요? 네. 포토샵은 레이어가 아주 중요해요. 레이어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휴지통이 있고 그 옆에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추가되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각 선택 도구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칼라박스, 칼라피커, 칼라피커를 보그라운드 칼라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똑같이 스포이드를 땄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편집, 에디트에서 필, 칠, 필이나 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경색, 보그라운드 칼라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얘를 제가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 있을 거예요. 상, 하, 자, 우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셀렉트를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색상을 노란색으로 여러가지 칼라 중에서 노란색을 선택해서 네. 레이어 만드셨죠? 에디트, 필, 칠, 보그라운드 칼라로 예.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노란색이 들어갔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어요. 그럼 안되겠죠? 예. 지금 레이어를 밑으로 살짝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선택도구로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하면은 해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잘려져 있죠? 얘를 한번 써볼게요. 툴박스에서 사과 선택도구를 꾹 누르시면은 원형 선택 윤곽도구 나오고 나와요. 얘를 클릭하고 동그라미를 그려줄 수 있는데 동그라미가 정원을 그리고 싶은데 정원을 제대로 안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보세요. 그러면은 정원을 그려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의 레프트키 라이트키 라이트키 다운키 업키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위치를 잡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맨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딜리트 네 여러분들 키보드의 딜리트키나 백스펙스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 D 또는 어 빈 여백을 클릭하면은 선택해제가 돼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그림자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는 상단에 레이어 네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레이어 하구요. 여기 레이어 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름은 같지만 네 여기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를 찾아주세요.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어 그림자 나왔죠?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림자 효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각도가 120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얘를 150도 150도는 아는 것 같고 170도 170도 190도 190도도 아닌 것 같아. 네 0도는 반대편이고 그죠? 그러니까 145도는 아니고 160도 160도 170도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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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딱 맞네요. 거의 180도로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 거리 거리는 좀 작게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네 불투명도 불투명도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셔도 되겠어요. 네 취소해 볼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파란색 이 박스 있죠? 얘를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 복사는 컨트롤 J 컨트롤 J 하니까 어? 복사가 하나 됐어요. 그죠? 두개요. 레이어상으로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 밑에 있는 레이어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이미지 선택합니다. 이미지에서 조정 이라고 있어요. 얻을 저스먼트 그 안에 커브 곡선 이라고 있어요. 곡선을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M 이에요. 이 커브는 색상을 밝게 어둡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카운데를 잡아서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밑으로 내리면 어두워진답니다. 이렇게 어둡게 만들 때 그리고 그리고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어두워졌죠? 네. 밑에 있는 거를 걔를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툴박스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 라이트키 라이트키를 몇 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진해요. 그죠? 진하면 레이어를 볼까요? 레이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 라고 있어요.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은은하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어때요? 이런 그림자도 괜찮죠? 비슷하니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슨 무슨 쿠폰 그리고 쿠폰 가격 그 다음에 쿠폰 받기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쿠폰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왔는데요. 제가 블로그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간단하게 일단 들어왔구요. 그리고 블로그 에서 관리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관리 에서 타이틀 꾸미기 찾아 짜주세요. 타이틀 꾸미기 에서 보시게 되면 리모콘 이 보이시는데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가로가 966 세로는 50에서 300픽셀 사이에 작업을 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에요. 가로가 966 그럼 포토샵 여시구요. 파일 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위는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넓이 폭은 966 으로 입력합니다. 높이는 최대 300픽셀로 작업을 합니다. 세팅이 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가 만든 오늘 블로그 타이틀 오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그런 블로그 타이틀이 되겠어요. 일단은 자료 수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로 다시 나가서 오에 엑셀 사무자동화 파워포인트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검색창에 다가 오에 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어떤 이미지 들이 있는지 그러면 오에 관련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잘못하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오에이 사무자동화 그런 것들이 컴퓨터하고 관련된 거니까 컴퓨터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bban.kr 입력해서 비비안 포토샵 카페로 접속을 해보도록 합니다. 접속을 하셨으면 카테고리 쭉 밑으로 내리시면요. 디자인 컨텐츠에서 소핑몰 이미지 소스 창고 그런 것들도 있고 회원 무료 이미지 정의원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있어요. 상용 무료 소스 여자 모델 소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상용 무료 소스 가셔가지고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다가 컴퓨터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노트북도 나오고 쭉 나오죠. 이미지들 이 이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이미지를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에 이렇게 눌러서 복사 복사가 다 됐으면 다시 포토샵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 선택합니다. 확인 눌러주고 컨트롤 V 또는 편집에서 붙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트북 사진이 나오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얘는 그냥 이렇게 냅두고 나중에도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편집에서 붙이기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트랜스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울여주기 위해서 편집에서 자유변형을 선택합니다. 외곽에서 약간 이렇게 돌려줄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살짝 뭐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크기를 줄이려면 스틱 두끼를 누르고 모서리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릴 수가 있답니다. 다 마쳤으면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백 있죠? 여백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줘야 될 것 같애요. 채워 넣어줘야 될 것 같애요. 채워 넣어줘도록 하는데 편집에서 7 필에서 여기서 채워 넣는 기능이 요 버전은 없네요. 요 버전은 없네요. CS5 부터는 있는데 뭐 요건 일단 둘째 치고 색상을 똑같은 걸로 따 볼게요. 툴박스에서 스포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질감을 클릭해서 똑같은 색상으로 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배경을 선택합니다. 네 에디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7 7을 선택하시구요. 전경색 포그라운드 칼라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톤으로 요렇게 맞춰진 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레이어를 더블클릭해서 노트북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다 적었으면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라소2를 선택합니다. 넓게 이렇게 넓게 크게 선택하시구요. 상단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중간 하단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수정에서 패더를 선택합니다. 패더 수치를 80 정도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눌러서 부드럽게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툴박스에서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구요. 캠퍼스에 클릭합니다. 글을 한번 써볼게요. 하영이의 컴퓨터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컨트러 A 블럭을 잡고 여러가지 폰트를 선택합니다. 폰트가 너무 진하죠? 밝은색으로 선택해주구요. 자간 정리를 해줄게요. 알트 키를 누르고 랩트 키를 누르면 자간히 라이트 키를 누르고 랩트 키를 눌렀을 때 줄어들고 늘어납니다. 가운데 정렬 선택하시고 글자를 이렇게 놓아주시구요. 그리고 노트북에 맞게 글자를 조금 기울여줍니다.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유 변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러 키를 누르고 컨트러 키를 눌러서 노트북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양쪽 다 안 움직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글자가 돼있기 때문이에요. 글자이기 때문에 안돼요. 엔터 눌러주고 컨트롤 Z로 실행 취소 하신 다음에 레이어 보시게 되면 T자 라고 돼있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에 눌러서 문자 레스터 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 이에요. 그러면 편집에서 자유변형을 다시 선택합니다. 컨트러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노트북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해줍니다. 됐나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너무 꽉 차있죠? 컨트롤 T 트랜스폰 으로 알트 키와 스윕 투 키를 동시에 누르고 모서리 해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모니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엔터 쳐서 하영이의 컴퓨터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다 됐으면 레이어로 돌아오셔가지고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도형 툴을 선택합니다. 도형 툴인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위에 옵션에서는 필픽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운드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윈도우 창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창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에서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양쪽으로 약간 띄워서 놓도록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선택은 컨트럭 알트키 누르고 이동툴로 클릭하면 레이어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알트키 눌러서 복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진한 파랑으로 타입 툴로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씁니다. 글자 글자 너무 큰가요? 그러면 좌간도 줄여주시고 좌간도 줄여주시고 사무자동화만 쓸까요? 이렇게 해서 블록을 잡고 좌간 정리도 적당하게 해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사무자동화 그 다음에 O에 O에 그 다음에 GTQ 뭐 ATQ 뭐 ETQ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죠? O에 한글 이렇게 적어주고 이동 툴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Alt기 눌러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놓고 CAD MAX 이런 것들도 적어주고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는거죠. 그 다음에 ITQ 그 다음에 GTQ 뭐 이런 식으로 생산수단본부에서 하는 자격증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컴퓨터와 관련돼서 자격증이 있는게 네 제가 여기다가 포토샵이라고 적어볼게요. 네 포토샵 강의도 있고 Alt기 눌러서 또 복사해서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엑셀 파워 포인트 어 근데 약간 좀 오바되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글자를 조금 줄여서 요렇게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 하영이의 컴퓨터 이야기 블로그 타이틀을 완성을 했구요. 조금 더 뭐 다듬어서 뭐 나름대로 조금씩 나름대로 뭐 작업을 하실수도 있구요.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나름대로 다양하게 예 디자인을 선보이도록 하구요.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데요. 이름을 적고 PSD로 저장을 해줍니다. 원본을 남겨놔야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실 때요. JPG로 JPG로 얘를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네. 블로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블로그 오셔가지고 내 블로그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꾸미기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직접 등록을 선택합니다. 네. 찾기를 클릭합니다. 찾기를 클릭합니다.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찾아보기에서 제가 저장해놓은 곳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영의 컴퓨터 이야기 해가지고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재미있게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블로그 타이틀을 만든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sales 작품 적으로